수학 공부 수학 공부가 엄청 즐거워지게 해줄게 중학교 수학을 탄탄하게 잡아두면 고등학교 수학까지 쉬워진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저렇게 막 제가 영상에 나오는 걸 보면 가끔 현타가 오곤 해요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막 교복 입고 있는 영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멀리를 한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소개를 할게요 저는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학교에서 근무를 쭉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EBS 고등 수능 여러분들 수능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직전에 봤던 수능 해설이라든지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 프리미엄에서 중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고등학교 수학과 중학 수학을 같이 하게 되면서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은 아 이래서 아이들이 수학이 힘들구나 라는 걸 요즘 너무 많이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고등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중요함이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중학교 때의 수학이 정말 고등학교까지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의 뭐 작게 봤을 때의 내신 물론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길게 보면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게 그냥 수능이랑 완벽하게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이야기들 조금씩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학 수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 공부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선행을 해야 그죠 남들 다 선행을 한다더라 누구누구는 어디까지 나갔다더라 그쵸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해요 심지어 제가 수능에서 수강후기 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고3 수학을 풀고 듣고 있다 강의를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이런 얘기 이제 수강후기 남길 때가 있거든요 사실 선행을 빨리빨리 많이 나갈수록 좋은 걸까요? 좋을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일단 선행이 중요하다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는 건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진도를 나가면 그게 이제 학교에서가 아니라 학원에서 진도가 나가지고 강의에서 진도가 나가지면 일단 받잖아요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제대로 안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받기 때문에 정작 열심히 해야 될 때가 되면 안 해요 우리 왜 드라마 봐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제가 드라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라마 보면은 항상 내가 못 본 부분은 또 못 봐요 본 부분만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 부분 보고 있을 때 아 내가 본 거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수학에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미 모래성 쌓기가 된 것들은 다시 쌓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선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복습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나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 아이가 훨씬 공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절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의 수학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현재 제가 수능 개념 강좌 하는 데에서도 중학 노트 복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행과 예습은 달라요 예습은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예습이라고 하는 건 최대 한 학기 정도 한 학기 정도는 미리 빼두는 게 좋죠 특히나 겨울방학이잖아요 내년에 할 1학기 부분 정도까지는 당연히 나가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의 예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을 그냥 이렇게 주르륵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제대로 된 이해 그리고 문제풀이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이상 막 나가는 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학기까지는 미리 나가되 제대로 문제까지 풀어놓을 것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제대로 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학교에서 수업 진행을 할 때 미리 그 딱 내일 수업할 내용 예습을 한 5분씩만 미리 봐두시면요 훨씬 좋아요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주도하라고 제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저랑 특별히 눈이 많이 마주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마 느끼실 텐데 왜 그러냐면 리액션을 잘 해주셔서 그래요 그죠? 끄덕여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다가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됐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훨씬 더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미리 한 번 예습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 학기 예습 그리고 바로 직전 예습 이렇게 세트로 병행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중1 친구들도 있나요? 학년을 약간 조사해 오 중1이에요? 그죠?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또 힘들어하는 게 어렵죠? 그죠? 초등학교 때까지 수학 잘했는데 중학교 가서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 이런 경우는 진짜 우쭈쭈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쵸?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뭐 연산을 반복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데 제가 중1 수업을 해보잖아요 여기 중1 수학이 제일 어려워요 진짜예요 중1 수학이 제일 어려워요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꼬인 위치 이거 왜 알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2, 중3, 고등학교로 넘어갈수록 배우는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문제 또한 배운 내용들 전체를 바탕으로 나오게 돼서 그렇게 막 깊이 있게 하나만 내용 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중1 내용은 내용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문제도 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수학과 중학 수학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일단 이렇게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초등학교 그냥 딱 봤을 때 어때요? 문제의 양 자체가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가 원하는 바가 딱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지름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뭔지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원의 둘레라든지 넓이라든지 공식에 그냥 적용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어때요? 반지름의 길이가 어떤데 그걸 갑자기 꼭지점을 중심으로 돌린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까지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막 문제풀이만 단순 연산이라든지 단순 공식 암기만 해왔으면 중학교 와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문제의 변화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를 해석하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연산 문제집처럼 생긴 양치기가 불가능해져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보더라도 문제의 길이가 길어진 그 자체를 끊어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쭉 읽으면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죠?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끊으면서 상황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내 말로 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리고 겉포장에 속지 마세요 아까의 이야기랑은 또 좀 반대되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해석하는 게 필요해졌고 더 논리성이 중요해진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겁먹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뢰 그 부분에 대해서 겁을 먹고 문제의 길이가 길고 그림이 있으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계속 소화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포장이 멋있어지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고요 그 포장을 어떻게 벗기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해석하는 눈 길러주시고 문제가 원하는 바를 식으로 쓰는 연습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고난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그렇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물론 초등학교 때도 요즘 서술형 워낙 중요하지만 내신에 서술형 문제가 들어가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평소에 연습이 안 되면 안 돼요 문제를 풀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써야 되는지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 가서 같이 예를 들자면 짧은 50분 안에 학교마다 다르지만 문제가 20문제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들 들어가 있고 학교 내신이 그리고 서술형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시간 안에 엄청나게 빠르게 문제를 풀고 서술형까지 옮겨 쓰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서술형 답안지에다가 바로 문제 풀어라고 가르쳐요 옮겨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한 방에 내가 쓸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건데 그 연습 자체를 평소에 지금부터 하시면 좋아요 문제를 풀 때 혹시 문제지 귀퉁이에다가 여기 끄적끄적 하다가 에이 이쪽에 끄적끄적 에이 이쪽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생각이 아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꼬여나가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푸시고요 저는 이면치 되게 좋아해요 환경도 아껴야죠 이면치에다가 그걸 풀어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나와 있는 것을 해석한 거 쓰고 풀이를 풀고 그리고 답을 내는 그 과정 자체를 연습을 하시면 자 계산 실수 안 하죠 서술형 연습 되죠 여러분들 실수 그 문제를 해석하는 실수도 막을 수 있어요 그 연습을 같이 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문제 해석하는 거 문제 풀이 과정 답 그걸 평상시에 연습을 매번 하시면 서술형을 따로 연습하실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복습 자 복습은 어때요 여러분 이건 yes or no를 물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다 맞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드라마의 비밀 있죠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그렇잖아요 못 본 부분을 계속 못 봐요 복습은 처음부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미 처음은 알아요 그쵸 그 아마 어른들은 익숙한 그 광고 최근에 나왔던 광고가 있었는데 최근은 아니고 몇 년 된 저는 굉장히 이게 와닿았었거든요 봄에도 집합 여름에도 집합 이런 강 그게 있었어요 집합이라는 단원이 그 맨 앞에 나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그래서 맨 앞을 항상 아이들이 잘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1학기가 더 쉽죠? 2학기가 더 어렵고 1학기의 마음가짐이 더 제대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확실히 그렇거든요 책은 처음은 익숙하니까요 그 모르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뭘 이용해야 되느냐 목차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교재 앞에든 다 이렇게 목차가 있죠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건 오늘 가셔서 중학교 그냥 수학 목차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용 목차가 딱 떠요 그러면 복습 또한 어때요 내가 2학년이라고 치면 1학년 내용 보면서 복습을 볼 때 쭉 봤는데 내가 뭐 1차 함수 다 알아 이건 뭐 괜찮아 넘어가세요 아시는 것도 넘어가고 1차 함수라고 딱 떠올렸는데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럼 그 부분이 약간 약한 거예요 그 목차를 보고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다면 이미 그 부분은 다시 하실 필요가 없을 거고요 목차를 봤는데 뭐지 이 내용 뭐지 완전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만 딱딱 뽑아서 보세요 1학기 2학기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는 노트 자체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건 이제 진짜 연습장 있죠 그러니까 왜 줄 노트 그거 하나를 딱 사셔가지고 복습하는 내용들을 단원 무관하게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 꼭 이런 노트 쓰라고 하면 1학년 내용 2학년 내용 차례차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만의 약점 노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들 복습 지금 까먹은 건요 3개월 뒤에도 또 까먹어요 항상 취약한 부분은 계속 취약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그때 기억 안 날 때 이제 더 이상 책 찾아보지 않고 내 거 노트를 꺼내면 되죠 내 노트에 없네? 그럼 그때 다른 거 찾아서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그 노트가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기억 안 날 때 그것만 꺼내서 보면 돼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할 일 너무 많아요 그죠? 이건 이제 그냥 잠깐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들으려고 그죠? 진짜 시간이 없어져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학년이 거듭될수록 여러분들 더더더더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짜투리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수학의 가장 좋은 점은 한 5분? 3분? 이 정도여도 문제 하나든 공식 하나든 읽을 시간이 되잖아요 어쨌든 국어는 이렇게 글도 읽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 일찍 끝내주시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 바로 뒤돌아서 친구랑 떠들 게 아니고 문제집을 꺼내는 나 자신에 좀 취해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나란 녀석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문제집 꺼내서 한 문제만이라도 풀고 나 봤냐고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엄청 자신감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공부쟁이 이미지를 만드는 신학기에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의뢰의 그런 아이가 되어야죠 갑자기 왜 그래? 이래도 한 달 안에 이미지 그냥 쉽게 바뀌거든요 잠깐만 나 이 문제만 풀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학부모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실 이야기죠 휴대폰은 진짜 저기 맞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발 그죠? 제발 공부할 때만큼은 휴대폰을 꺼두셔도 됩니다 그렇게 급한 연락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아요 저는 비행모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행모드를 해놓고 공부를 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연락 내가 필요할 때만 할게 얼마나 멋있어요 공부하다가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이응 이응 보내면 한 0.5초면 되니까 공부에 방해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이 잘 때 0.5초씩 제가 깨운다고 생각해봐요 울겠죠 고문당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수학 공부할 때 특히나 휴대폰은 저기 맞습니다 꺼놓고 공부하는 걸 지금부터 습관을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했으니까 어머님들 그죠? 오늘은 당위성이 생기셨어요 여러분들 알았죠? 휴대폰 끌고 공부하세요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중학수학과 초등수학에 대한 것들부터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연결을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수학 보시면 이렇게 수, 연산, 도형, 측정, 확통, 그리고 규칙과 뭐 이렇게 규칙성 부분 문제 해결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여섯 가지를 기준으로 가요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그 1단원과 2단원과 3단원의 연결성이 안 보였죠 그죠? 수학에서의 나선형 구조라고 얘기하는 대로 단계, 단계별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중학부터는 달라집니다 전 사실 중학부터의 수학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요 1학기에는 대수, 2학기에는 기하 보통 그런 식으로 도형 파트 딱 나뉘어 있고요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식, 그죠? 함수 파트 여러분들 방정식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1학기에 쭉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게 그 자체로 2학년, 3학년 그들끼리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성,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중학도 분명히 연결이 되는데요 차이점은 중학에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원별의 연결이 같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느낌을 더 아시고 나면은 스토리를 짜기가 좋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고 식 세우는 걸 배웠는데 방정식에서의 그 등호는 0이라는 게 함수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걸 궁금해하고 이해를 하시면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 연결도 되고요 그래프가 왜 중요한지도 알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죠? 중학수학과 고등, 이제 수능 연결성 보시면 제가 이거는 이제 고1, 고2의 수학 범위를 그냥 목차를 가지고 온 건데요 보세요 고1 보시면 함수라는 부분 문자와 식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저기는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예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뭐 완전제곱식 A 더하기 B의 제곱 뭐 이런 거 그죠? 그거 인수분해하고 곱셈공식 구하는 거 있죠 그게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뭐 3차식 이런 게 조금씩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살이 덧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잘 갖고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공부를 해두시면 고등학교 가서 뭐야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왔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1, 수학 2 이쪽부터는 이제 중학 내용이랑은 약간 더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수학 1, 수학 2부터가 이제 수능 범위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수학 1에서도 함수라는 라인이 있죠 저 함수가 지금 대표적인 라인이에요 수어는 보통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 함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1 함수 다시 돌아가서 중학 함수까지가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수학 2로 넘어가서는 미적분 이런 걸 하게 되겠죠 자, 수학을 당장 잘할 수밖에 없는 비법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맘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 공부의 딱 4단계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수학 공부 자체가 어렵지 않아지실 거예요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뭘까요? 공식을 외운다, 맞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공식을 암기한다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요 근의 공식, 그죠? 알아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근의 공식이라는 게 중3 때 나와요 중3 때 나오고 어머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근의 공식을 막 외웠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하죠 근데 그거 안 외워도 돼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매번 완전제곱식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유도하면 되거든요 유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걸 공식화해놓으면 좋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굳이 외우라고 하지 말고 외우지 말라고 하고 그 과정을 이해를 하면 적어도 얘가 공식으로 왜 생겼는지에 대한 납득이 돼요 또는 그 공식 과정을 이해를 하고 나면 고1로 넘어가서는 판별식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중3 때까지는 얘는 있거든요 판별식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볼드모트예요 여러분들 해리포터를 안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존재예요 루트 안에 있는 개 그게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서 판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왜 나오게 됐는지 얘가 왜 주인공이 되었는지도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식 자체가 나오는 그 과정 증명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대체 교과서에 증명이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꼭 이유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 증명 과정을 궁금해하도록 하세요 제 주변에 그런 증명 과정을 되게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여기 왜 이런 조건이 붙어? 막 이런 저는 사실 되게 성실하게 공부하던 스타일이었어서 학교 다닐 때 야 외워! 그랬어요 아 외워! 이렇게 하래잖아 이랬는데 저는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친구는 좀 놀면서 공부했는데 지금 의사예요 그 친구 훨씬 더 공부 쉽게 하더라고요 저보다 그땐 좀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아이가 제대로 공부한 게 맞아요 그냥 외워가 아니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궁금해하고 이해를 한 번 하면 한 번만 해도 될 것을 저는 거의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만큼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공식 과정 그 공식이 나오던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문제풀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개념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면 문제를 시작하는데 요건 뭐냐면 왜 문제집 보면 공식 바로 밑에 문제가 달려있죠 유제 예제 이런 거 걔네는 뭐냐면요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금 배운 것들이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소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 개념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지를 보여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 문제 푸는 것까지가 사실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개념이 완벽해지면 이제 응용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겉포장에 속지 말자 하는 그 문제 어려워 보이는 문제 유형의 발전 버전 이런 문제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자치만 문제만 쭈르륵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 길이도 길고 좀 더 고난도라고 하는 거 시간 많이 걸려요 이런 문제들을 한두 개라도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매일매일 시간 많이 걸려도 돼요 시간 많이 걸리면서 고민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집을 풀 때 답지를 혹시 옆에 두고 푸시나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 네? 답지 옆에 두고 봐요 어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 그런 거죠 답지를 옆에 두고 본다는 것은 답지가 계속 나를 유혹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봐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죠 답지를 옆에 두고 안 볼 리가 없단 말이에요 답지를 무조건 옆에 두지 마시고 넣어두시고 문제를 다 풀고 내가 오늘 풀기로 한 문제는 다 끝까지 가세요 모르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모르면 별표 치세요 넘어가요 시험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평상시 공부할 때 내가 이걸 모르네 바로 답지를 꺼내서 봐요 아 넘어가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시험 때 갑자기 모르는 문제 나오면 패스를 하래요 이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되는데 시험 때는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 찝찝함을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공부하면서 느끼셔야 돼요 모를 때 패스하면서 별표 치고 넘어가고 그런 다음 다시 돌아와서 고민해보고 그런 다음에 답지를 보고 체크를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공부하는 양을 줄여야 하겠죠 대신에 시간은 늘겠죠 이야기는 공부를 적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문제 답지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꼭 하시고요 이게 이제 실전 문제에서의 패스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답지를 보실 때도요 쭉 혹시 읽어요 저랑 강의 혹시 공부하시는 친구들 제 풀이를 보면은 다 안 거 같죠 그거 이제 그때 내가 공부한 거예요 유빈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꼭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이 풀어 보셔야 돼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해 줄 땐 다 알 것 같았는데 다시 바로 봤는데 안 풀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때 고민을 하시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틀어봐요 그러면 아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화가 날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께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답지도 그런 식으로 이용하세요 내가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한 힌트 얻으면 닫으세요 그 다음 자기가 풀어 봐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평상시에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 직전이 됐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 아까 패스하라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 운영은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때도 만날 거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이거까지 기초, 기본, 상의, 심화 이렇게 수학은 연결 연결로 공부 단계를 보시면 되는데요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 적용하는 기초와 기본 단계 그 다음에 유형 문제 푸는 것까지 상위 단계라고 상위권 클래스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단계는 고난도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 풀이 집중해서 그것만 보는 거 이렇게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바로 당장 공부 의욕이 샘솟잖아요 그죠 당장 오늘 가서 강의 들으면 좋을 것들을 제가 계속 이렇게 넣어놨어요 다 제 강의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저랑 만났는데 그죠 다른 데 가서 다른 선생님 강의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졌잖아요 오늘 그죠 자 기본 강의는요 지금 이거는 중1강좌밖에 없어요 순마클라우드 진짜 생기초 수학을 아예 몰라 해도 들을 수 있는 강의로 제가 중1강의를 해봤거든요 근데 약간 어렸을 때 했던 눈을 높이는 수학 뭐 칠몬, 팔몬 수학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 이렇게 완전 생기초도 가능하겠군요 생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문제는 유형 더블과 절대 등급 이런 것들 절대 등급을 제가 최상위권으로 넣어놓긴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강의 이건 마쳤는데 문제가 너무 재미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데뷔할 때든 아니면 지금 당장 진도 나가고 난 다음에 듣기에 좋은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블랙라벨 너무나 잘 아실 거라서 어려운 문제 나는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풀어보시고 한두 문제라도 괜찮으니까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분이라 짧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직까지 충분히 꿈꿀 수 있는 시간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할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던 그거보다 더 멋진 꿈을 꾸셔도 이룰 수 있을 테니까요 멋진 꿈 꾸시고요 더 멋진 노력을 하도록 하세요 전 옆에서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